우리가 데이터 분석, 시각화,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아나콘다라는 툴을 설치를 할 텐데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네이버에 파이썬 아나콘다 설치라고 하시면 파이썬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실어놓은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기 참고하셔도 되긴 하는데 dsstory.tstory.com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URL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 쉽죠? 여기 dsstudy.tstory.com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쭉 보시다 보면은 파이썬 아나콘다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이름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데이터 분석과 파이썬 그리고 아나콘다 설치 라는 이름의 게시글이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나콘다 사이트 들어가기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제가 링크를 그어 놨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윈도우인지 맥오스인지 리누스인지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신 PC의 OS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보통은 윈도우 많이 쓰시니까 제 PC도 윈도우 OS를 해서 윈도우를 기반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이썬 3.7, 파이썬 2.7, 64비트, 32비트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 3.7, 3.7을 다운받을 거예요 파이썬이 2.7 버전과 3.7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이 3.7 버전이고 현재 대부분의 파이썬 3.7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파이썬 3.7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비트, 32비트 이렇게 두 개의 인스톨러 링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 PC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파일 탐색기나 폴드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여기 로컬 C드라이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속성 속성을 누르시면 아 잘못했네요 노컬 리스크가 아니라 내 PC 내 PC에서 속성을 누르시면 이렇게 컴퓨터 내 PC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노트북은 64비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64비트를, 저는 64비트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PC가 사실 64비트인데 간혹 가다가 조금 옛날 PC 같은 경우에 32비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32비트 인스톨러 파일을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시작하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466메가나 되기 때문에 뭐 PC별로 조금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금방 끝나시는 PC도 있을 수 있고요 설치를 40초만 기다리면 되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아나콘다가 뭔데 아나콘다를 설치하냐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크롤링을 하는데 꼭 파이썬을 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초 남았네요 자 이제 뭐 100메가도 안 남았습니다 금방 다운을 받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새벽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시 5분이에요 그래서 살짝 목소리가 좀 잠겼구나 제가 한 시간 정도 목을 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제가 듣기로도 목소리가 살짝 잠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설치 파일을 다 설치했어요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다운받은 파일을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Next 누르고요 또 I agree 누르고요 그 다음에 Just me랑 All users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All users를 체크합니다 All users 체크하고 Next 그리고 확인 누르고 어느 경로에 설치를 할래 이 파일을 어느 경로에 설치를 할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에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dd anaconda 3 to the system path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 두 개 다 체크된 상태에서 install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되는 시간 속도도 PC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능이 좋은 PC는 금방 되고 약간 좀 성능이 조금 안 좋은 PC는 조금 한참 걸리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과정들은 제가 여기 말씀드린 블로그 여기 블로그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다 안 따라 하시더라도 이 블로그를 보셔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다운로드 설치 화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뭐 크게 바뀐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이 아나콘다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설치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직도 설치 중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왜 우리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크롤링을 하는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R과 파이썬이 있죠 R은 사실은 이런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통계에 관련된 특화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은 그게 아니죠 뭐 프로그래밍 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웹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게임을 만든다던가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언어죠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이다 생각하다가 최근에 많이 쓰이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컴퓨터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다 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바를 사실 했었거든요 자바를 하고 파이썬을 했는데 정말 신세계에요 정말 간단하고 배우기도 쉽고 정말 조금 컴퓨터 언어 중에서도 많이 쉬운 언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설치가 다 되었네요 두 번째 이유는 설치를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를 누르세요 또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튜토리얼과 아나콘다에 대해서 배워볼래?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귀찮게 보고 싶지 않으니까 체크박스를 다 풀고 Finish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설치가 됐어요 설치된 거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여기 누르시면은 아나콘다3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6개의 실행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 뭘 클릭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뜹니다 웹브라우저에 새로운 창이 뜨고 이렇게까지 나오시면은 아나콘다 설치를 완벽하게 잘 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안되신 분은 어? 이 블로그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은 설치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설치하는 게 뭐 어렵거나 복잡한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잘 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하는데 파이썬 언어가 좋은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 모듈이 파이썬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썬 모듈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도 마찬가지고요 모듈이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듈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묶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묶어놓은, 모아놓은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쓰기 위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모듈이 꼭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듈이 맞는 게 아니라 게임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부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놓은 모듈도 있고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놓은 모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을 만들기도 되게 쉽고 모듈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되게 쉬워요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래서 파이썬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을 해볼 텐데 그러면은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우리가 실행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는 아나콘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힘들진 않았지만 아나콘다라는 툴을 설치를 했냐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아나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데 아나콘다라는 툴을 가지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나콘다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은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나 크로링이나 이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물론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모듈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면은 자동으로 그런 모듈들이 설치가 돼서 우리가 따로 그런 모듈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나콘다를 우리가 설치를 이 아나콘다는 주피터 노트북은 데이터를 좀 우리가 이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파이참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면은 파이썬 자체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사실 보는데 깔끔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딱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드거든요 근데 이 아나콘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GPT 노트북 창에 오면은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폴더에요 폴더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ew 라고 되어 있는데 new를 클릭하시면 노트북 콜론 해서 파이썬 3 그 다음에 other 콜론 하고 텍스트 파일 폴더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파이썬 3랑 폴더 이렇게 두 가지만 생성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폴더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폴더를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untitled 폴더 1이라고 해서 폴더가 다 생성이 되었거든요 어? 이 폴더가 지금 생성된 건지 어떻게 알아? 여기 보시면 몇 초 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폴더가 생성된 시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초 전에 생성된 거다 그래서 지금 방금 생성한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untitled 폴더라고 맨 처음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체크 박스 이거를 클릭하시면 위에 가시면 remove, move 또 쓰레기통 모양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양은 예상했듯이 삭제하는 버튼이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name이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이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그렇죠? 이 폴더를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폴더를 클릭하면 이렇게 또 새로운 폴더 내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더 노트북이 리스트 이즈 엠티 비어있던 소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수도 있고 여기서 파이썬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new에서 파이썬3 이거를 클릭하시면 또 새로운 창이 뜨죠 그리고 또 이런 창이 뜨네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썬 파일 이름도 지금은 untitled 되어 있는데 이거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아까와 같이 이거 체크박스를 사더라도 여기 rename이 없죠 이거는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데이터 분석 1 이라고 한번 예시적으로 우리가 파일 이름을 바꿔보면 그렇죠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파일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 이 체크박스를 누르면 duplicate, shut down, view, edit 라고 되어 있는데 duplicate는 말 그대로 이 파일을 복사하는 겁니다 카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우리가 생성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 삭제가 되죠 그 다음에 shut down view edit 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hut down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생성시킨 다음에 이게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죠 이거는 이 파일이 현재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hut down은 이 가동된 파일을 끈다 가동되고 있는 파일을 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삭제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이 파일이 지금 이 파일에 있는 코드가 가동되는 것을 스탑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제가 실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무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운로드는 뭐냐면 이 파일을 내가 내 PC에 내 로컬 PC에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파일 확장자가 지금 IP by MB잖아요 이게 바로 노트북 파일이라는 거예요 노트북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파일이라는 말은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내 PC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 by MB 파일은 이런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열리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서 열 수도 있고 최근에는 구글 콜앱이라고 해서 구글 콜앱이라고 해서 구글에서도 이런 노트북 환경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구글 콜앱으로 요즘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 크롤링 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혹시 쓰고 계신가요? 구글 드라이브를 아직 안 쓰고 계신 분은 구글 드라이브를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에 들어가시고 구글 계정 없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앱,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더보기 하면 저는 지금 이미 구글 콜라보레터리라고 해서 이걸 이미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메뉴에 나오는데 없으신 분은 연결할 앱 더보기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에 col이라고 치면 콜라보레터리라고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앱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시면 돼요 이걸 설치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설치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노트북 환경에 노트북 환경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이 아나콘도에서 구동된 노트북 환경하고 매우 유사한 그렇죠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메뉴도 다르고 단축키도 다르고 약간 사용법이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구글 콜앱에서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콜앱은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나콘다에서 시습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거예요 구글 콜앱 같은 경우는 제가 콜앱에 관련된 설명을 여기 데이터 분석과 파이썬 이 블로그에서도 해놓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아나콘다 노트북 여기 보시면 메뉴가 많죠 메뉴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 창이 있죠 이 창을 셀이라고 불러요 셀 그래서 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구동을 꺼서 그쵸 욕을 껐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죠 이것 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3 더하기 4 7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셀이 이 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셀에서 우리가 코드를 치고 실행을 시키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이 코드 치는 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아웃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하냐 엔터를 누른다고 실행되지 않아요 실행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 창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셀을 우리가 코드 셀이라고 불러요 코드 모드의 셀 근데 이 주피트 오토북에서는 코드 모드의 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다른 모드의 셀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크다운 로우 엔비 컨버트 헤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밑에 두 개를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드 셀과 마크다운 셀 이렇게 두 개의 모드로 우리가 이 셀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크다운으로 지금 선택을 했더니 앞에 여기 인 숫자가 없어졌죠 그렇죠 코드 셀은 이렇게 인 아웃 이런 표시가 있는데 마크다운 셀은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드 셀은 코드를 치는 코드가 실행되는 셀인데 마크다운 셀은 뭐냐 마크다운 셀은 글자를 쓰는 셀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 주석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고 또 쉬프트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박히게 되죠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조정하는 방법은 앞에 샵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샵을 한 개만 붙였다 하면은 글자 크기가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샵을 많이 붙일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섯 개를 붙이면은 이렇게 이탈릭스 처럼 옆으로 기울림이 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은 점을 표시가 되고요 숫자를 앞에 쓰잖아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쓰는 뭔가 작성하는 글자를 작성하는 셀을 마크다운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코드셀이라고 본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뉴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은 들어가 보시면은 노트북 파일을 연다거나 새로운 노트북 창을 생성한다거나 저장한다거나 이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엣지를 보시면은 이 파일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DF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HTML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노트북 파일은 IP와 MB로 다운받을 수 있고 아예 파이썬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들로 다운받을 수 있다 HTML은 이게 뭐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웹에서 열리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html이다 하면은 이거는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워나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열리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에디트 가면은 뭐 컷셀스, 카피셀스가 있는데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이 셀을 지우거나 뭐 자르기 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을 추가하는 거 뭐 합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뷰 이거는 툴바 이거를 우리가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인셀트가 셀을 추가하는 거 위에다 밑에다 추가할래? 위에다 추가할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오브라우를 하면 위에 below 하면 아래 이렇게 셀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Shift-Enter 키를 누르면은 이 셀이 실행이 됐잖아요 여러 개의 셀을 우리가 Shift-Enter 키를 누르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실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뭐 Run All 이렇게 치면은 여기 노트북 파일에 있는 모든 셀이 실행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un All Above 하면은 내가 지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셀의 위에까지 위에 있는 셀들이 다 실행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Run All Below 하면은 이 셀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셀들이 실행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un Sales는 해당 셀 해당 셀만 실행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ernel은 이거는 뭐냐면은 노트북 노트북을 아까 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초록색이면은 구동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초록색이 아니면은 구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노트북을 재시냉하고 재구동하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메뉴라 보시면 돼요 리스타트나 리커넷, 리스타트러너런 이런 것도 허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젯 위젯에 관련된 메뉴들인데 굳이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헬프 헬프가 있는데 이거는 노트북에 관련된 메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축키 우리가 단축키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런 메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일이 마우스 클릭해서 메뉴 셀 추가하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단축키는 이거 이거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단축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죠 단축키 이걸 쓰면 되는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로 많이 쓰는 것들 몇 개만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말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셀은 코드셀이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마크다운 셀로 바꾸고 싶어요 마크다운 셀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커서가 깜빡 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 커서가 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은 이제 깜빡 안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도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알파벳 M을 누르면 마크다운 셀로 돼요 이렇게 알파벳 M이 마크다운 셀 그 다음에 알파벳 Y가 코드 셀 알파벳 Y가 코드 셀 그 다음에 알파벳 B가 이 셀을 추가하는 셀 추가하는 단축키 셀을 아래에 추가하는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X X가 자르기 X가 자르기입니다 그리고 V가 붙이기 V가 붙이기 그 다음에 C가 복사 그리고 V가 붙이기 그래서 우리가 Ctrl X, Ctrl C, Ctrl V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그 X, C, V가 똑같은 기능이에요 아나콘다에서 알파벳 X가 Ctrl X, C가 Ctrl C, V가 Ctrl V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은 DD입니다 DD 두 번 눌러야 돼요 D를 두 번 눌러야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축키들을 많이 쓰고요 다른 단축키들은 여기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시면 여기에 있는 단축키들을 우리가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나콘다 설치와 아나콘다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